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환경부 윤성교 장관님과 함께 환경복지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장관님하고 방송을 하는 연관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셨네요. 부끄러웠어요. 혜선 씨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저는 잡아와서 같이 했어요. 저도 아주 피해를 한 3살인 전에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눈물이 날 나오네. 아 지금 슬픈 애슬빈. 환경의 주인은 우리 현수비뿐만 아니라 알리 못하는 동심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일의 생명입니다. 오늘이 아쉽지만 팟캐스트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름다운 우리 자연 오늘도 사랑하세요. 바람하네 소곤소곤 김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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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